작사 참여를 우지랑 쿱스 형이랑 같이 했는데 정말 작사할 때 만약에 캐럿들이 우리 옆에 없다면을 상상하면서 하니까 너무 막 슬프고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던 팬데믹 기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가사를 쓰면서 되게 막 뒤에서 좀 창피해서 좀 뒤에서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내 모든 날에 살아 숨 쉰 이유 너인데 고장났던 마음이 시간들이 매 세상이 다시 움직이게